여섯 시원시켜 안ствуется 여섯 시원시켜요 저 외모가 복무한 시원시켰어요 여기서 그이골 봉게 어디갔어요? 아 여기다 뭐 시키지 그랬어? 이거 뭐 어떻게 맛있게 내가 그거 시킨 주세요 갑니다 조금 알고 싶은 거 있어요? 없어 소지는 항상 안 먹는데 대단하다 대단하다 소지는 소지는 안 드는데 그런데 소지 훌륭한게 김치랍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아 잘 나오지 이렇게 돌아가 이쪽에서 지금 다 보면 돼 이쪽 쳐다봐 아니 그쯤 내가 찍었으니까 찍고 있어봐 또는 찍으면 되지 피곤하다 우리 고기와 우리들 건강하고 원래 잘 보내고 내 행복으로 하루종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사진 많이 찍는거에요 예예 오늘 사진 많이 찍는거에요 음... 하하하하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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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오이 오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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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풍기도 좋아진답니다. 마을에 고기자동자를 위해 귀로 간 3,40대 동구만 10여 명에 있는답니다. 저굴에 기대대가 젊어지고 아이들도 많아지면서 막상에도 엄마가 생겼네요. 여기서 주기로 만드신다. 여기 몇이 맛있네.